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1에서 지점명과 보험종류와 월브리백을 이용해서 표2 영역에 H3부터 H7 영역에 월브리백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Average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값을 10의 자리에서 내리마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라운드다운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점별, 지점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현재 왼쪽에 조건이 작성되어 있고요. 지점별, 그 다음 보험종류에 가서요. 조축 또는 연금이라는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에 만족한 월브리백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일단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는 조금 있다 쓸까요? Average 함수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가로 열고요. 지점명에 가서 B3부터 B22 영역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두 번째 조건은 보험종류가 저축 또는 연금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조건 자체에 대해서 가로로 묶어서 작성하실 거고요. 그 조건 안에서 다시 첫 번째 조건 더하기 OR 역할을 하게 해서 두 번째 조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점명에 대한 조건은 AND 역할로 곱하기 연산자를 쓰셨고요. 보험종류에 대해서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고 안쪽에 더하기 연산자를 가로로 묶었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월브리백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이제 안쪽에 보험종류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3부터 C22 영역을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참조하신 다음 그 값이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저축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저축 다시 안쪽에 더하기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보험종류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F4 눌러서 두 번째 조건은 연금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 작성이 되셨으면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월브리백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이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라운드다운 함수를 이용해서요. 1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1의 자리라면 마이너스 1인데요. 10의 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자리수를 조절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고객명과 지점명과 월브리백을 이용해서요. 표 2의 I3부터 I7 영역에다가요. 지점별 월라비백이 가장 높은 고객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저희가 찾아올 데이터는 고객명입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고객명을 찾아올 거고요. 고객명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한다라는 거는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앞에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인덱스부터 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레인은 고객명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상대적인 위치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할 건데요. 최대값에 해당한 데이터 맥스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지역별로 지역에 해당한 B3부터 B22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G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월 브리백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이제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지역별 월 브리백에 값을 가져와서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할 거고요. 이제 맥스를 뺀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같은 영역에 가서 심표 다음에 컨트롤 V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맥스에 대해서 아니 매치에 대해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 배열 수식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월 라비백을 25만으로 나눈 목만큼 삼각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H1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IF 라고 입력하시고 레인지 보험 종류에 가셔서 F4 절대참조 저희는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월 브리백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 값을 25만으로 나눈 목만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 값을 맨 끝에 가셔서요. 25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숫자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3.268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값이 구해졌고요. 앞에 있는 정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리피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R.E.P.T 라고 입력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모양은 삼각형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아까 썸이프와 그 다음 25만원 나눈 목세에 대해서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세모가 3번 9번 6번 뭐 이렇게 반복이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G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보험 종류를 이용해서 표 4에다가 G19부터 J19 영역에 보험 종류의 비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Dcount A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저희는 계수를 구할 겁니다. Dcount A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그냥 특정 필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C2셀이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도 되고요. 숫자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숫자 1을 입력하셔도 돼요. 1부터 4 범위 안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 보험 종류라고 작성된 G17부터 G18셀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보험 종류별 계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물론 미리 적용된 셀 서식에 의해서 100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나누었을 때 값을 표시할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맨 끝에 가서 커서 두시고 나누기 슬래시 카운트 A를 통해서 전체 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험 종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른 영역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C3부터 C22 영역을 선택하고 또는 B3부터 B22 영역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카운트 A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중에서 보험 종류가 건강 보험에 해당한 데이터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험 종류가 연금에 해당한 데이터까지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비율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1 누르시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름은 FN 할인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보험 종류와 심표 그 다음 월라비백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와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액은 보험 종류가 저축 또는 연금이면서 월부리백이 10만원 미만이면 2% 그 다음 20만원 미만이면 3% 30만원 미만이면 4% 그 외에는 5% 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보험 종류가 연금 또는 저축 또는 연금이 아닌 경우는 할인액을 0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If와 셀렉트 케이스를 둘 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만약에 보험 종류가 입력받은 데이터의 보험 종류가 문제에 나와있는 것 같이 저 다른 걸 잘못 누른 것 같아요. 키보드를 저축 또는 월 보험 종류가 연금 라고 작성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데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저축 또는 연금 안에서 월 부리백에 따라서 이제 할인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 안에다가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그 다음 월 나비백에 대해서 입력받을 거고요. 나비백의 값이 케이스 이즈 첫 번째가 10만원 미만 입니까 작다 10만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계산할 때 사용할 할인액은요. 할인액은 문제에서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0.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케이스 이즈부터 할인액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20만원 미만 입니까 10만원 미만 이 아니라면 20만원 미만 입니까 그러면 할인액을 3% 다시 컨트롤 V 하셔서 20만원 미만 이 아니라면 30만원 미만 입니까 그렇다면 4% 그 다음 그 외에 대해서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구요. ELSE 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문이니까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저축돈 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할인액을 0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F 구문 안에서 첫번 안에 처리를 하셨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위에 작성한 EF에 대해서 저축 또는 연금이 아니라면 할인액은 0입니다. 작성하고 EF 구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FN 할인액의 계산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월 라비백에다가 입력받은 값에다가 조금 전에 EF와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셨던 할인액을 곱해서 결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커서를 E3에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가 구하고자 FN 할인액을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데이터는 보험 종류와 월 라비백을 입력받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셀서식에 의해서 회계서식이라서 0을 숫자 0이 표시되지 않구요. 하이픈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문항의 계산작업 살펴보셨구요. 문제의 그림에 정답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결과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